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라잉 Q. A. S. M. R. 입니다. 반대로 쓰는 연습에 맞는데 맞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은 제 머리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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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머리를 한번 삭둑 삭둑 저는 제가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쁘게 머리 자르는 걸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머리를 자르는 소리를 잡을 촬영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찍어보는 거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셀프로 헤어컵 하는 영상 시작할게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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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드라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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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그러면 한번 빗어볼게요 빗어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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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뻑 귀에도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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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예전에도 머리 자르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어서 그때는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줍니다 나누고 자를 자를 길이 정도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머리를 좀 자르기는 많이 자를까 제가 고민중이에요 제가 이게 실패할 줄 알고 다가 미용실을 예약해놔서 미용실에도 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실에 가서 잘 자르려면 지금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길게 잘라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단발이랑 단발 중단발 이렇게 고민중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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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머리를 좀 적셔줄게요 적시는 이유는 미용실 가면 그래도 적시고 자르시더라구요 그리스 그리스 저저저요 그리스 해서 한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한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그리스 그리구 이거는 고무줄 고무줄인데요 근데 时 수 괴로 배에요 이제 고무줄로 자를 만큼 묶어집니다 야 이 정도 아 너무 소심한가요? 이렇게 해서 기장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지난번에 촬영했을 때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위를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더 실패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를 자르는 게 아니라 아래를 자르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만 잠깐만요 좀만 더 드릴까요? 이 아래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잘라보겠습니다 잘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어떡해 어떡하긴 잘라야지 생각보다 잘 안되네요 잘났어요? 저 반대쪽도 자를게요 전부 다 피 시작했으니까 물이 컸다 통으로 put 안되면 ait 혹이 솔직히 only 진짜 생각보다 자르기가 어려워요 생각하면 쫙쫙쫙쫙이 안되네요 다음엔 이걸로 여기가 너무 많이 자랐나? 불러볼게요 역시 짝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드라이 하면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고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짝이 안 맞아서 불편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짝 맞춘다고 하다가 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데기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저는 그래도 지난번에도 셀프 헤어컷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가위 문제인지 알고 이번에는 일부러 미용 가위를 새로 샀거든요 미용 가위를 새로 샀거든요 물론 머리는 실패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소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기대한 그런 사각사각 사각사각 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삭뚝삭뚝 삭뚝삭뚝 한 소리가 나서 저는 저는 머리를 싹뚝삭뚝 자른 자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 고데기 해볼께요 여기가 좀 잘 안찰뢰더라고요 원래는 좀 나눠서 하는데 그냥 오늘은 몽뚱몽뚱 할게요. 손조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머리 자르면서 그래도 소리는 조금 기대했는데 그냥 저는 머리를 몽땅몽땅 삭둑 잘라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한테 머리 머리 머릿결 관리 가끔 질문 주시는데 아까 생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 머릿결이 전혀 좋지 않고요 근데 고데기를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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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잘랐을 때는 여기가 실패하고 여기가 좀 깨끗하게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드라이라고 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괜찮고 이건 대체 뭘까요 왜 얘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주장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중팔인가요 제가 자른 머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제가 미용실에 예약해놓길 잘했어요 다녀와서 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 이쪽 자 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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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입니다 진짜 험난한 화정 끝에 단발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촬영을 하는 게 전에 촬영해서 거의 열흘 열흘 정도 지난 상태이거든요 촬영을 한 날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을 갔었는데 제가 머릿결이 반곱슬 반곱슬이 매우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푸슬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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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슬 비가 내리는 날이어서 더 이제 머리가 곱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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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뭐 단발을 하면 관리가 많이 힘들고 제가 원하는 느낌의 단발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추천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잘랐던 머리가 이제 삐뚤삐뚤하니까 그 끝만 조금 다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지내야겠다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촬영을 했었으니까 뭔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계속 아쉽고 뭔가 그대로 자르고 왔습니다. 다하니까 칩칩 받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단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랬동안 머릿속에 계속 자를까? 팔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그랬었어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드라이는 비용실에서 해주셨을 때라 오늘은 제가 혼자 했는데 온전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예전 생각도 나고 가볍기도 하고 아 머리를 감는데 정말 이렇게 감는데 금방 간나는 거예요 샴푸가 그래서 되게 워가분했어요. 근데 단점아 제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그날 입은 옷을 팔 팔아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옷을 급하게 꺼내서 입었는데 머리가 짧으니까 약간 꾸깃꾸깃 꾸깃꾸깃한 부분이 바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 꾸깃거려도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몸나는 셀프 헤어컷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단발로 단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국밥 꿀잠 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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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